샴푸만 두고 샀어요 속도에 마보같이 샴푸만 두고 샀어요 샴푸는 거품이 안 나더라고요 린스 맛이야 린스 샴푸는 거품은? 샴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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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루델라 20 6천원이면 비싼데? 아 이 풍성 좋아 경량식 돈까스 아... 스팸! 스팸 얼마지? 17원 이거 다 5,000원 돈 더! 왜 비싼 건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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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5,000원... 1,000원... 6,000원... 대결함이 있는 ط Road 스팸, 카이, 지옥에서 스팸, 카이, 스팸, 카이... 스팸, 카이, 지옥에서 라이브 보개 스팸, 카이 수사 스팸에다가 1. 2. 3. 4. 7. 9. 10. 10. 11. 11. 11. 12. 15. 15. 16. 16. 16. 16. 16. 16. 17. 18. 18. 19. 20. 20. 20. 20. 20. 22. 22. 22. 23. 24. 24. 25. 25. 다 재팬이 되어있어 한국에서는 재팬으로 오셔보니 그런가? 이게 후유 회사가 조금 한국에서는 다르다고 하던데? 시가 바와가 있음 좋겠는데? 여기 월렛이 있나요? 월렛? 아니 월렛, 파우치 파우치? 왜? 이렇게 그냥 아니 월렛이? 네, 월렛을 찾고 싶어요 여기? 네 아, 다르다 이즈에서 모자마자 머리 깨겠다 아이고 밥만 먹고 조금 많이 해 하울디온 하울디온 정문에서 왼쪽으로 윗교 같은 길인데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 쌍둥이 빌딩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비가 와도 빈도 안 받아야 되고 오늘도 오늘 정도 비슷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KLCC가 코알라루쿠르 시티센터인데 쌍둥이 빌딩 약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네 더워서 못 뛰겠다 그래도 여기는 한국보다는 공기가 좀 더운 것 같네요 아 더워 저기 어떻게 가지? 수영장도 있네 저 깨끗할까? 너무한 거 아니야? 온도가 몇 군데? 다 와 가겠지? 3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적도 부근이고 비도 자주 오니까 너무 습하고 더워 아 잘못 들어왔네 저기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여행 어디에 도착할까? 어디에 도착할까? 어디에 도착할까? 어디에 도착할까?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죄송합니다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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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인생 apartheid 로봇 ஆ 우린 모두 다 우와 찾아 가격 같은가? excuse me 굳이 SAME PLACE? SAME PLACE? 음 여기가 없어졌어 여기가 없어졌어 98만원 6,72만원? 6,72만원 네, 똑같아 근데 1만원은 4만원 감사합니다 세계 2,400만원 어? 6개야? 엄청 싸는데 100만원? 100만원?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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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도둑이 구입하시나요? 네 20만원? 14만원 네 계란 한 칸에 3천 원이면 싼거죠 계란 한 칸에 3천 원이면 싼거죠 계란 한 칸에 3천 원이면 싼거죠 저기 한 딩거 요거트 좀 같이 쓸려나? 계란 한 칸에 3천 원이면 싼거죠 계란 한 칸에 3천 원이면 싼거죠 계란 한 칸이 paying 계란 한 칸에 3천 원이면 싼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